윤석열에 대한 강력한 경고 이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민심이잖아요 너무 이상한 짓을 많이 해나가니까요 벌써 이번에 8명 발표한 것도 보면요 30대 내가 중요한데 많은 30대 장관 8명 중에 단 한 명도 없네 또 영남의 5, 60대 다 윤석열 측근들이네 지 친구를 정북대 의대 교수가 어떻게 갑자기 보건복지부 장관을 할까요 그 사람이 복지를 알까요 이른바 코로나19 대응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집중한 거 아니냐 코로나19 지금 다 잡혔는데 오늘 10만 명 안에 떨어졌는데 연금개혁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거냐 연금 알까요 연금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어떻게 전문성이 없는 게 아니냐 전혀 없습니다 친구니까 뽑힌 것 같아요 윤석열 한 마디 했겠죠 점쳐보니 지가 배신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배신하지 않으려는 자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일용 대장동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물어뜯고 부인이 정신과 의사인데 진단 한 번 없이 이재명 후보를 정신과 환자로 몰았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좋았겠죠 진짜 사이코패스는 윤석열 본부장과 일가라는 의혹이 많았는데 남을 사이코패스로 몰고 진짜 대장동 비리의 몸통은 김만맨 녹취로기도 윤석열로 나와 있는데 윤석열이나 곽상도로 나와 있는데 박영수로 나와 있는데 몸통을 이재명으로 몰았으니 윤석열 입장에서 온일용 얼마 고맙겠습니다 또 지 서울대법대 후배죠 검사 후배죠 검사죠 검사 출신이죠 검사로서는 선배겠네요 온일용은 어쨌든 검사죠 온일용 김현수 박근혜 때 그렇게 엉뚱한 정책을 많이 펼쳤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여가구 폐지할 때 군말 없이 폐지시킬 지측근으로 심은 겁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보면 윤석열 당시 얘기했던 30대 장관은 계속 안 보이고 있어요? 벌써부터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인수위에서도 청년들이 안 보였고 인수위도 제가 그랬잖아요 인수위대로 갈 거라고 그랬잖아요 보면 딱 느낌 온다 인수위대로 갈 거다 앞으로 5, 60대 부자들 재벌 편향 시장 만능 주자들 그 다음에 영남 출신 검사 출신 서울대나 서울대법대 출신 픽스할 거다 그 다음 남자들 똑같잖아요 이번에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8명 3, 40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추경호 한덕수랑 같이 정말 우리나라를 망쳤던 정치검찰 못지않은 국민의 민생을 안중에도 없는 기득권 반개혁 모피아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추경호가 한덕수랑 함께 론스타 사건에도 깊숙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청문회에서 아마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에서 특히 따져 모를 것 같은데 그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86학번 물러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장관 인선이나 이런 걸 보면 평균 이번에 나이가 60.5세예요 이거는 더 오히려 장관 같은 경우는 미래 비전을 갖고 힘있게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퇴보하는 게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완전 퇴보죠 386들 물러나라 그러면서요 50대 기득권도 50대 그래서 어쨌든 범진보개혁진영 또는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 물론 서울시장 출마선이었지만 불출마선어 송영길 우상호 그다음에 정계은태 최재성 김용춘 최재성 보면 아직 젊거든요 어쨌든 후진들 그동안의 정권교체를 막지 못한 거 그다음에 그동안의 정치적 어떤 고통들에 대한 실패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잖아요 저쪽은 지금 집권했으니까 당연히 득양양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악성 국민통합이나 그동안 소외됐던 사람들 특히 청년세대 소외를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면 20대 30대 40대 그다음에 여성 본인들이 갈라치기 젠더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 남북 갈등 한중 갈등 이런 걸 엄청 조장했다는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통합에 앞장선다면 도둑의 인수위하고 내각은 최소한 또는 당직은 20대 30대 40대 여성들 그다음에 서민들 장애인들 골고루 그다음에 그런 문제 전문가들 지금 내각에 그런 사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수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실력과 실용적으로 인선했다 그게 구매하기에 도움이 되는 거다 이게 윤석열 당선인의 전혀 그런 사람이 단 하나도 안 보이던데요 이창향이라는 사람은요 심지어 출산 안 하면 세금을 징벌적 세금을 물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헬럼을 썼었죠 오마이뉴스에서도 큰 비판 뉴스가 올라왔었죠 아니 사회경제적 조건이 너무 힘들고 문화적으로 생활적으로 여성들이 아이 낳아서 기르기도 굉장히 어렵고 온갖 차별이 존재하고 심지어 만충이라는 비하어가 존재하는 나라에서 그걸 또 윤석열 이준석 집단이 부추기거나 조장하거나 또는 배후에 있는 나라에서 그런 일비의 세력들이나 남성 우울주의를 주장하는 세력들 인간이 다 평등하게 함께 다 엄마 배수지 나오고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 사람들이 남성 우울주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여성을 혐오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 똑같은 인간이고 그렇죠 우리 누구에서 나왔습니까 다 엄마 배수지 나왔잖아 어떻게 엄마 배수지 나오면서 여성을 혐오할 수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사회병련상이거든요 예를 들면 백벌 양부에서 어떤 특정 조건이나 특정 집단에서 오히려 일부 남성이 차별받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시정하자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전체적으로는 여성이 차별받고 여성이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젊은 층들이 보기에 또는 특정 조건에서 더 어린 층이 볼수록 아니다 요즘은 그런 거 없다 여성차별받고 심지어 어떤 조건에서는 남자들이 차별받기도 한다 젊은 남성들이 그럼 그 부분은 대책을 세우고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목소리까지 여성혐오다 이러면 안 되죠 이거 구별해야죠 구별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함정 이야기는 수용해가지고 조정하고 정책적으로 그렇죠 통화 봐 이렇게 나가면 되잖아 근데 느닷없이 젠더 갈등 여성혐오는 부지키는 자들이 택도 없이 갑자기 여성 가족 폐지라고 그냥 7자 써놓고 그래놓고는 하나도 그렇다면 그런 비난을 받았다면 자기가 국민통화에 앞장서했다면 최소한 약자들까 여성들까 청년들을 인수이야 내가 전면 포진할 수 상당히 많은 숫자는 대체는 앞으로 다음에 발표될 때도 10명 남았습니다 없다고 봅니다 없을까요 아마 한 명 정도 한 두 명 정도 상징적으로 집어넣을 수 만약에 청년부장 청년부리 신설한다 그럼 거기는 한 명 정도 되겠죠 왜냐 윤회관 집단이 벌써 50대 60대 아까 말한 네 서울을 중심으로 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또 특정 항맹을 중심으로 한 그 다음에 부자 그 다음에 기득권 세력입니다 시장 만능 주자들 네 이 자들이 20대 30대들에게 잘 내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한 번 지켜봐야겠네요 그래서 국민들이 불법불통 여기는 써져 나중에 적어야지 직권남용 권력남용 써야 돼 권력남용 지금 바로 쓰시는 거예요? 남용 권력남용 윤석열 인수위 집단에 강력히 경고 아 이렇게 하니까 보이네요 권력남용 살짝 보이죠 여러분? 네 네 나중에 제가 매직으로 써서 보겠습니다 조금 더 시원하게 윤석열의 경관 제가 얼마나 들고 다녔으면 이 피켓이 찢어지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지금 찢어지고 엄청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피켓의 고통 정도는 제가 감수하면서 계속 경고하고 경고를 하죠 그러나 지금은 경고지만 이 레드 옐로우 카드가 집고를 해도 이런 짓이 계속다면 언제든지 레드 카드로 바뀔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색깔의 카드가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